네.. 아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? 어 완전.. 너무 잘 들려 하.. 내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지금 저도 쫄깃쫄깃하고 싶네요 안 무서워? 너 무서워서 토끼 끌어안고 있다메 아.. 토끼가.. 어.. 제 발 켜가지고 피나가지고 버렸어요 버렸다고? 다시 우리 안에 넣어버렸어 그래 토끼는 주인 못 알아본다메 아이씨.. 아.. 그래도.. 아이.. 귀엽겠다 하.. 아무튼 게임을 계속 해볼까? 근데 전 이 게임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 너는 안 무섭겠지 하는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어? 예? 왜요? 나는 죽을 것 같애 괜찮아요 아.. 내가 안 괜찮다고 아.. 아.. 진짜 막 도망다니고 이런 거 너무 싫단 말이야 아이템 하나 먹을 때마다 긴장돼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도망 안 가고 그럼 정면으로 아 그럼 어차피 죽잖아 임마 당연하죠 장난쳐 그럼 계속 죽을 게임은 뭐 하려고 해 여.. 여기는 더 없겠지 뭐 뭐 없는데 아이씨 음악실 열쇠인데 열쇠가 또 있는 게 없지 어디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나 아 배고프다 이 와중에 배고프다 저도 배고파요 밥이나 먹을까? 건대 건대 지금 이 시간에 건대 눈 다 닫았어 어?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이씨 에헤이 거참 아이씨 진짜 헛소리하다가 죽었잖아 건대 얘기하다가 떨어지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씨 여기는 뭐 없겠지 있을리가 아이씨 아 왜요 아니 저것도 구멍이었어 구멍구멍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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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이상 근데 갈 데가 없는데 또 아이씨 또 이거 어이씨 음악실이 어디지 아 저 지금 이것도 녹화하고 있어요? 어 아 그래요? 다 녹화중이라니까 공약보는건 다 편집할거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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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튼은 어디지? 아 대원 아 오 아 네 음주 방송입니다 술 아까 아까 마셨어요 어 안오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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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쓸 수 있는건가? 아이씨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? 다른 데 아니에요? 어 아니네 아이씨 어디지? 대원이 있는 덴가? 대원아 그 겁쟁이 겁쟁이 대원이 대 대원아 누 누나도 만만치 않으신거 같은데 야이씨 토끼 끌어안 사람보단 낫지 아 토끼 어 아니네 아 여긴가 여기다 여기다 토끼 끌어안는 주제 여기 아니에요 아 맞아 어 맞나? 아니네 히히 그럴 수도 있지 어 어디지 그러면? 아이씨 이런 어디지? 자꾸 공략보면 안되는데 버릇나빠지는데 그 네모난 구멍이던데 네모난 구멍이야? 일단 작은 뱃지를 어디로 가야되는데 어 어어 어 여깄다 여깄다 야 여기 숨을 데 없잖아 흐 흐 흐 네 이거 무서운 게임입니다 아이씨 어 어디로 가야돼? 작은 펜치 같고 아 오오 작은 펜치 같고 오오 아 으 어 이거지 얍 안되네 음 안되는구만 어 그러면은 음악실하고 지금 여기서 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두개 밖에 아 오 낡은 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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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닥 네 아니야, 잘못 누른 거야 뺀치 뺀치 아! 왜 오시지? 아, 나 진짜 그래,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교가 완전 다 부사졌네 야, 이거는 야, 이번 거는 숨기가 힘들겠는데? 어, 여기다 여기다 아, 야, 이거 너무 어려 어? 야, 이거 어떻게 가 할 수 있어요 어허허 어? 아허헥 아이씨 저도 절벽 참 좋았는데요 제가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아이씨, 그게 아닌데 문 열고 나서 했나? 아, 아니네 아, 진짜 짜증나 아이, 그럼 내가 어떻게 걸어다니질 못하겠네 응? 점프 있으면 좋은데 뭘 점프를 야, 이게 액션 게임이냐? 그러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럼 칼도 하나 주지 그래 아, 귀신도 점프하고 아이씨, 미쳤어 점점 더 고풍스러워지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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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까 저기 뭐가 있었거든 이거를 먹고, 하아 아, 잠깐만 여기서 세봐야겠다 귀찮으니까 이거를 먹고 아, 반지, 아이씨 어, 이 여자의 얼굴이 아, 오 이니셜 SH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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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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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왜 왜 갑자기 멈췄어 어, 놀래라 아이씨, 이번 건 그래도 쉽다 그래 커플 꺼져버려 저 여자의 저주하겠어 오이씨 오이씨 똑똑거리지마 이씨 으이씨, 무서워 으이씨 아, 근데 그니까 귀신도 커플인데 나는 아니에요, 저 그냥 하트 혼자인 걸 수도 있어요 아, 난 나를 사랑해 네 앞에 글씨가 지워졌댔잖아 아, 앞에 자기 이름 또 넣고 아, 이렇게 인치 하트 인치 이렇게 병신이야 난 병신이야 아, 근데 별 쓰잘데기 없는 거 얻었네 뭐 더 없나? 아,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? 오, 여기서 아, 이렇게 내려가기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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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정님 아, 우정님 음 그래, 뭐 그렇게 믿읍시다 아이씨 아니네 어디다 내려가는 거야 여긴가? 네모난 구멍이라니까요 아이씨, 네모난 게 더 이상 없단 말이야 이렇게 돼, 아이고이구 그래 다행히 한 번은 아, 바로 안 떨어지네 아, 없는데 더 이상 들어갈 때가 아, 없는데 더 이상 들어갈 때가 아닐걸요? 아, 2학년 3반이구나 아, 어? 1학년 3반? 밑에잖아 그러면 네, 2층으로 내려 버려요 아아... 아이씨, 거지같은 게임 아, 맥주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씨... 안 돼요, 누나 주무실 거잖아요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내가 안 취했던 친 거지 헤허허허허 허허허허 누나 웃음소리 샤샤샤님 같아요 뭐라고? 샤샤님 샤샤님 뭐가? 샤샤님 같애요 웃을 때? 네 허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맥주 먹고 싶죠 나도 먹고 싶다 아이씨... 저 흑맥주 하... 나 호가튼... 낡은 커튼은 바닥에 삐져 나온 찰근 외국다. 어, 내려가시겠습니다. 아... 하필이면 다 내려와서 끝나지니... 아, 이제 올라갈 수가 없다. 우, 쥐새끼. 찌찌게이! 오, 찌찌찌... 오, 오, 절 죽이지 마세요! 절 죽이고 안 돼요! 에잇, 저 얘기할게요! 나도 많이 잔인해졌어 어? 아, 신아 아이, 신아 아이, 신아 이걸 뭐 어떻게 쓰는 것 같은데? 야, 이 신아 어, 위험한 병 오, 오호, 흐흐흐흐 아니시?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어, 석호상이다 석호상이 깨졌네 응? 응? 여기 나가는 길이, 어어어 아니아니, 잠깐만 아, 여기가 미술준비실이구나 아아아아 아씨, 위험한 병을 가지고 뭐하는 거지? 뭐하지? 응 수시로 나가지 뭐 루 루 webpage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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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rangement 어? 꾸니님, 잠에서 깼다 어? 어? 잤데요. 잤데요. 물건너 갔데요. 아이씨 무서워. 아 이제 또 뭐, 뭐 하는 거야? 아 그러는데? 응? 봐봐봐봐. 아니 아니 도구수리가 아니라. 오, 그래. 낡은 커튼을 커튼컬러지 않아서 허술한 끈으로 만들었잖아. 그래갖고 2층이 있는 데가 3층이지. 이왕이 언니. 3층으로 다시 올라가서. 어... 왜 까이버야, 그러니까. 딴딴딴딴. 딴딴딴. 딴딴딴. 딴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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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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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끈 어디 갔어? 허술한 끈. 오예. 어? 열쇠? 뭐, 뭐 얻은 거 없어? 끝이야? 응? 뭐 어쩌라는 거야? 땡기는 거야? 아, 정말 괴롭게 단단하네. 아, 지렛대가 또 있어야 돼? 휘윽. 아, 뚜 뚜어봐! 딴딴딴딴딴. 따담딴딴. 따담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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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, 약해 보이더라니. 오케이. 후! 우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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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, 쉣. 아, 고양이 수채 카드. 어렵게 얻었으니깐. 카드를 채... 어? 왜왜? 아, 씨. 으으!! 이, 이 불어진 뾰족한 손잡이를 가지고 대원이를 설득한데 뭐 이걸로 협박할건가? 친구 협박할건가 봐. 으아 음악실 아니지. 뭐지? 이걸로 설득한다는 말은. 에이, 여자가 최고라니까. 대원아아. 대원아. 나 얘기 많이 들었어. 너 참 좋은 애라던데? 아니야. 일로 와봐. 날 따라와. 그래. 너 좀 괜찮은 애인 것 같아. 그래. 열쇠 더 갖고 있는 건 없어? 있는데 여기 숨어있는 걸 아직 못 가봤어. 오케이. 2학년을 봐. 여자의 약관. 히히. 나 이거 너무 좋아. 같이 가자. 앞으로. 2학년 1반? 여기가 2학년 2반. 아니 저것도 무기라고 주는 애나 좋아하는 애나. 뭐 너 같은 애들이지. 아 감사합니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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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칭찬인데. 어? 네? 응? 아니에요.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. 음 그래 뭐. 어 그래. 어. 자 이쪽으로. 엔터를 너무 힘껏 누르는 것 같다. 그래. 손 들고 있어. 꾸니님도 손 들고 있어. 잠들고 있다가 잠들었다가 일어나가지고 안 잔 척 하고 말이야. 같이 손 들어. 둘 다 손 들어. 어? 왜? 어? 어? 하야. 아머리야. 나 죽는 줄 알았네. 위층에서 떨어진 건가? 어? 아 또 왜. 아 친구 어디 갔어. 붕.. 붕어야. 네? 뭐 너 해봐. 니가 해봐 그거. 인증샷 올려 임마. 아 전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.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잖아 그건. malf Sac A Ultimate liquid star. 500초 반 Maria bun Chrion salih女 adults. 대화해갈비 clarion say vulement έχ 모래. 아머지. 아 다시. 해결ב座icon deraki hop. 아 왜 또 숨을 대가. 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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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hí 노래 Recogn значит fluO 워르카 without me 난 진짜 짜증 냈을 거야 그럼 이제 숨어야 될 것 같은데? 아니야 저거 문이 열렸잖아 닫힌 데만 숨을 수 있어 열쇠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? 오! 야이씨 우연히 아니야 아이씨 근데 대원이 어디 갔어? 야 이 나쁜 새끼 말하는 거 봐라 다행히 내가 흘린 피는 아닌 것 같다 친구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어? 재욱아 괜찮아? 어 운이 좋았어 아 젠장 눈에 잡을 새가 걸려 있어 대원아 여기 안에 뭐가 있나 찾아볼 테니까 너도 다른 방 좀 찾아봐 알았어 무기는 내가 들고 있는데 병진 대원아 뭐 좀 찾았어? 소리가 안 들리네 내가 들고 있는 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? HP는 한 개도 안 줄었어 언제 HP가 주는 거야? 그냥 걸리면 죽구만 응 레벨은 왜 있는 거지 그 레벨은 뭐야? 어? 문틈으로? 어어 뭐 뭐 보낸 거야? 어 오케오케 어 음 어 알 아 알 찐가 살려나 아 아 씨 얍 살았다. 이 나쁜 새끼야! 재욱이 진짜 주인공 제일 못된 새끼다. 지 친구가.. 지 친구랑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말은 한마디도 안해. 나쁜 새끼.. 나중에 귀신을 잡는게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는 거겠지. 쿨남 아 진짜 너무하다. 위피는.. 대원이는 정말 죽은 걸까? 아니 걱정을 해야지. 좀 슬퍼하고.. 아 진짜 이 나쁜 놈 새끼 정이 안 가네 주인공인데 어머 진짜 못됐다. 2학년 2반 아니 아니 여기가.. 여기가 몇 층이지? 오 진짜 완전 이기적이야. 오.. 위험한 병으로 죽인다고? 아하하하 한층 더 올라가야 되네. 2학년 2반 가려면? 아 큰일 나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날 것 같아. 부끄러운데? 부끄러운데? 2학년 2반 여기다. 오케오케 아이씨 들어가기 싫어 진짜 아 그래 게임 따위야. 내가 쫄 일이 없잖아. 쫄 필요가 없잖아. 게임인데.. 게임은 게임이고 자식.. 덤벼 이 새끼.. 어디있어 이 새끼 마 그냥.. 사물함 어디있어.. 으허허헣 소리먹방 소리먹방.. 아이씨 사물함있어 젠장 하하하하 사물함있어.. 아 사물함있다 싫다.. 왜 사물함이 있는걸까.. 왜 사물함있어.. 바로 사물함이 좀 줄어뜨려.. 와우 아 죽잖아~! іть네.. OK 이 국은iks 필요에이식니다. 그.. qua .. 돈을 be antes .. 으하! 으! 안 돼! 아 낳이... 아 나 전혀 생각은 못했어 먹을 거 뭐 먹지? 이 생각 하다가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오돌뼈 아이씨 오늘배를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구하니 그럼 라면 만두 있는데 만두 먹고 가 생각 중이다 어 제 것도요 아 그래 여기까지 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전혀 생각 못 했어 진짜 이제 귀를 한 번 더 외워야겠다 저 소리 먹방 잘하죠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시죠 어 귀를 한 번 이렇게 밑으로 쭉 간 다음에 어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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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리허설 해야 돼 리허설 오케이 화분을 깨고 어 어 어 아 바로 바로 나오는 거야 아이씨 난 뭘 죽어 아이씨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우 잘했어 잘했어 아우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어려운데 오른쪽 위 뒤 으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ok 아휴 아 큰일이다 배가 너무 고프다 이마중에 배가 고프다 아 맞다 3층 여자 여자 화장실 누가야 돼 아이 배고파 큰일이네 갑자기 마이크 꺼지면 꼬르륵 소리난 줄 알아 어 너무 배고프다 나 어제 진짜 잘 먹었는데 왜 이러지 어제 뭐 되셨어요? 그냥 뭐 볶음밥 아들아 어제 방송 안 하셨죠? 아 어제는 방송을 못했다니까 ssd에 그 거지같은 윈도우즈를 깐다고 윈도우 7을 아이고 모델님은 저렇게 먹는거에 참 불쌍하네요 내가 저렇게 해야되는데 저는 뭐 키도 작고 하니까 뭐 넌 많이 먹어 그냥 최대한 많이 먹어 그냥 무조건 많이 먹어 네 요새 살 찌고 있다니까요 닥쳐 네 나도 꾸준히 찌고 있어 어 네 어 어 뭐 없고 뭐 없고 일단 화장실에서는 절대로 귀신이 안 나와 원래 화장실 귀신이 제일 무서운데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사물함이 없거든 빨간 유지 파란 유지 오우 셰잇 어 어 그 바 없잖아 진짜 요즘 닭 먹는게 소망이 됐다구요? 닭가슴살 맨날 먹으면서 뭐 닭 많이 드시네 매일 드시네 넌 뭔가 맞는 소리겠는데 슬프다 응 그렇지 이게 마지막이 때 학교를 다 불쌀 찔러버리나봐 아 아 야 다 쥐가파냐 이러면서 친구고 보고 없어요 이러면서 튀긴다 난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린다 흐흐흐흐 자랑이 아니야 누나 그때 두 마리 시킨거 어쨌어요? 두 마리 시킨거? 그거 너무 많아서 회사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다음날 도시락 싸갔어 아 치킨으로 도시락 그 다리 다섯 개 어 다리 내가 다 먹었는데 날개 어우 셰 놀래라 그 뭐지 어 날개를 내가 네개를 분명 먹었거든 근데 어우 싸갔는데 날개가 있는거야 흐흐흐흐흫 아 좀 이상해 거기 치킨 한마디가 막 3조고였나봐요 이상해 삼 쌍둥이엔나봐 흐흫흐흫 상위에 봐 여기도 안 들어가시겠지 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을 리가 있나 공주님의 방 공주님 아 내 방? 내 방이 왜 여기 있지? 사람을 이 지격까지 몰고 와서 장난지니냐? 아이씨 엿 같은 상황 안 들어가 봐봐 이 피 묻은 쪽지에 이게 어둠 속에 갇히고 추억에 쌓여 잠이 들고 생명과 함께 묻힌 다음에 진실 뒤에 숨어있고 네 명의 병장이 모두 모이면 공주님을 풀어준댔잖아 그 공주님이 그 공주님인 것 같은데 들어가볼까 안 열릴 것 같아 얍 어? 뭐지? 뭐지? 비밀번호? 비밀번호가 있네 뭐지? 어어 왜왜왜왜왜 아이씨.. 또 보기 싫은 자네.. 아이씨.. 무슨 구멍이씨.. 아! 카드! 헐 카드.. 근데 카드 두 개밖에 없는데? 내가 너무 많이 카드를 못 먹었나? 이야.. 모델링 똑똑한데? 야 부모 넌 뭐하냐? 네? 넌 뭐야 임마.. 처음부터 본인간이.. 오씨.. 야 이거 떨어지면 죽겠지? 아이.. 안되나네.. 어.. 바닥이 없대 거의 어 카드에 번호가 있는데 카드..에는.. 카드가 내가 두 개밖에 없어 6하고 2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어! 아이씨.. 아이씨.. 제발 여기서 숨으라 하지 마라 진짜..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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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구하는거 같아 여기서 나머지 카드 두 개를.. 구해야겠지.. 아아 나 진짜.. 아이씨.. 아 잠깐만! 아 나 너무 방심해서 그냥 물어버렸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화가 나는 게임이구만 원래 그런 맛에 게임하는 거죠 아 잠깐만 깜짝이야 아 소리 먹방도? 소리 먹방 하라고요? 아잇 모델님은 먹지도 못하는 분이 내가 먹으면 배고파서 어쩌려고 그래 내가 진짜 맛깔나게 잘 먹거든 맞아요 진짜 잘 드셔요 어마어마하지 내 보쌈 먹으면 다 죽는다 진짜 무섭죠 내가 진짜 보쌈 먹으면 다 죽는 거야 공포 먹방 배고파서 죽는 거야 아 야 이건 야 저 쪽지 먹고도 아이씨 아 깜짝이야 오 안 죽었다 이번에 또 죽을 뻔했는데 응 오 이거 두 번째 거 오케이 아아 왜 아 왜 못 피할 거 같지 화이팅 에헤이 사라졌을 리가 있냐 사라졌을 리가 있냐 너무 패턴이 똑같애 아 아 프리데이 네일이에요 그래요 보쌈 맛있게 먹어요 아 이제 정말 사라졌겠지 아이씨 아이씨 아 근데 이것까진 그렇다 쳐도 저 쪽지 먹고 또 도망가라면 난 진짜 죽을 거 같은데 떨어져 어 제로의 방에 공범자들이 모여있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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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열쇠를 왜 이렇게 많이 줘 공범자들이라 친구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게 불쾌하다는 뜻인가 아이고 아이고 오이씨 어 일단 안 나타나는 것 같아 난 그래도 무섭다 얍 오이씨 왜 우리가 뭘 했다고 사례했다면 우리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아이씨 지가 우리를 죽여놓고 내가 원한을 품고 그 여자를 죽여버릴 거야 아이씨 나쁜년